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하는데 어디 가지? 인스탯에서 유명한 강남 맛집은 어딜까? 음... 낙원 타쿠? 어떤 메뉴가 있지?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아... 별론에... 다시 인스타로 어... 여기 괜찮다 청담 회장님 때... 여기 어디 있는 곳이지? 아... 귀찮아... 한 번에 보여주는 곳 없나? 맞다... 네이버에 핫플릿을 한 번에 보여주는 미소가 있지? 저기... 잘 뿌린 사진 좀 더 잘 모르는 곳 예약은 너의 흥미로운 네이버에 핫플릿을け 네이버에 핫플릿을 한 번에 보여주시기 네이버에 핫플릿을 한 번에 보여주는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